다음 소쌍을 하신 여동국 선수에게 네,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악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지? 안녕하십니까, 혜성파이도 고고벌입니다. 솔직히 타이세이 선수 영상 찍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자꾸 고발을 하고 그리고 왜 오늘 자고 있는데 저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태그가 되어 있더라고요. 타이세이 선수가 배두면 잡고 긴 테이 선수를 잡는다. 아니, 왜 나랑 아직 나한테 어차피 질 건데 왜 자꾸 긴 테이 선수를 콜을 하고 나만 신경 써도 지금 문제인데 왜 자꾸 다른 선수를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고 조금 선수로서 아직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길거리 싸우는 분이 내일 파이터랑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내일 확실하게 홍출로 내겠습니다. 저희도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도 되게 저는 경기 선수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이런 빅매치, 정말 빅매치 이런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니까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경기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저는 경기 선수는 잘하는 선수는 너무 고맙고 하지만 저는 경기 선수는 아주 대푸그러스에 간격으로 이렇게 올해 한 번의 시험을 한테 써몰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먼저 저를 좀 쳐줘서 너무 그냥 우위로 감사했다고 저도 지금 물 다 오를 수 있게 지금 약간 저도 뜨거워졌고 그리고 이제 진짜 로데프시 중고하러 왔고 누구랑 싸우든 한 것들랑 많이 싸우고 싶기 때문에 오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분발도 여러 가지 흥불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좀 싸울 상대한테 집중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내일 케이지에 들어가면 나한테 두드려 맞을건데 왜 자꾸 자꾸 지금 챔피언들을 아직 검증도 안 된 선수가 왜 이게 막 도발을 하는지 뭐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일 확실하게 바깥하고 싸우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얘기하셨지만 영상에서 뭐 그치에서만 못하는 인오시시처럼 인오시시처럼 아시다면 나그리하여 루트하여 만들어주세요. 응원해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배동현 선수가 저 영상으로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걸 듣고 싶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당신은 멧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멧돼지 앞으로 내일 가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멧돼지라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일 멧돼지가 한 번 한 번 들여봐 보겠습니다. 타이세이 너 내일 나도 죽었어. 진짜 알아서 먼저 고맙돼지 이니까 역시도 나도 죽이러 갈 테니까 좀 부탁해 잘 부탁해 타이세이 선수한테 좀 여쭤보시는데 김태인 선수를 실제로 아십니까? 죽었지 너는 위탁을 했어요? 아니 저번 경기를 보신 건지 엄마의 미시아이 이따가 또 안 나왔어요. 왜 엄마의 미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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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진짜로 싸우고 도전을 하시고 싶은 마음은 건지 그냥 어떻게 보면 미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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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인 불렀습니다. 타이세아 이리 와 타이세아 타이세아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네 네네네 타이세아 김태인 선수가 지금 두 분쟁이도 모르면서 그걸 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부터 너무 웃깁니다. 넌 진짜 내 땅 안식이었어 땅 안식이었어 네 이놈데 이마 짜증아 잘 씻으시오 어차피 내일 배성교수한테 두드려 맞을 거니까 오와서 깜치 지내고 그냥 다 세지만 그냥 로세윤씨가 내 땅을 모는지 일본 기사가 나 원숭이멘테이션기 아까 와가지고 저만 타오르고 내일 시원하게 맞다와라 공감하지 말아보니 누구지도 모르잖아 이마 도대체 가니디 미시아이 그럼 내일 시합 결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합 결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